미치겠다 이거 야 이건 큰일났다 이건 진짜 야 잔불 하나 더 먹어 아 잔불 더 추가적으로 못먹네 아 여기까지다 이건 지금 살아난 길을 지금 아 유저 맞아요 저거 유저예요 유저예요 유저 뭔지 모르시는구나 저 유저예요 유저 유저예요 유저 내가 이길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침입할 수 있는 걸로 잔불을 쓰면 침입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어도 지금 조졌어 이게 도대체 이게 아이고 체력이 없다 망했다 여기가 길 없으면 게임 끝나 이거 저 유저 개새끼 저거 아 저 유저 개새끼 저거 아 거기까지 야무지게 갔었네 그만갑시다 그만갑시다 대충 먹질 아니까 오케이 그래 그래 여기였나 아 잠깐만 일로 오면 안되지 다시 올라와서 소울이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5천몇밖에 없어 괜찮아 헤헤 헤헤 시발 괜찮아 조금은 없었잖아 이거 설마 또 골라오나 이거 미치네 이거 어우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앱 이 와중에 살았네 쟤는 이 자식이 고 이 자식이거든 뛰는 거 진짜 찌질하다 아이템 또 나와주면 참 좋을텐데 뒤에 없지? 아이고 어? 야 무슨 얘한테 페리그 당해 우와 쟤네들 페리그가 능력이 돼? 야 나 이건 몰랐네 이거 쟤네들한테 페리그 나한테 처음 당했어 지금 역패링이다 이 자식들아 이 자식부터 잡아야겠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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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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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었어 이거는 오케이 아까 거기까지 갑시다 거기까지 가고 아까 여기쯤 내가 가다가 떨어지지 않았나? 이 자식이 이것도 이거 이건 뭐야 법사라고 해야 돼? 뭐라고 해야 되냐 애들 수루탄 던지는 애들이라고 해야 돼? 자 여기있는 해골병사가 있대요 얘까진 잡아야 될 것 같네 얘를 안 잡으니까 막 내가 뛰어가지고 정리가 안돼 아까처럼 또 길을 모를 것 같아요 와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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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주 걸려 죽겠는데 이거 와 이거 안되겠다 이거 도저야 이거 진짜 어어?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말래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말래 와아 쟤네들 진짜 해골인데 멋있다 모델링 참 잘했어 진짜 다쿠소 캐릭터들이 쉬워보이는 애들이 쉬워보이는 애들이 없어 어어? 이게 어디야? 어딘가? 오케이 야 이 자식들아 야 이 자식들아 쟤는 무조건지 일단은 엄마야 하면서 저기를 뛰는구나 야 이거 센까 센까 안되겠다 센까 센까 소울이 있나 지금 나한테? 오 운 개좋았다 여때 맞더라도 얘부터 제거 오케 와 이거 뭐야 이거 이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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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떨어져 나 이러다 오어어어 어어 아 이거 또 있네 이거 얘 살아났나보다 와아 이거 화투오픈이죠 얼마 안남았을거에요 와아 야무지다 진짜 야무죠 그 다음에 얘네들 다 죽여야돼 한마리씩 잡자 한마리씩 같아요 호tal 오케이 페닉 뭐야 아 두마리 붙었네 then 야아 잠깐만 아아 обод 이거 지나가자 지나가면 한마디만 따라올거같애 오케이 좁은데서는 칼이 안맞으니까 아아아아아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미치겠네 와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이걸 아 진짜 애들 억울을 어떻게하냐 진짜 야 다 잡아 잡아 얘네들 우망으로 땐이네 좋아요 어 좋아좋아 다 잡았어 이게 떨어졌을때를 대비할 그건 없나 근데 얘네들 뭔데 이게 체력이 많지 얘네들은 쟤네들은 공격하는 애들은 아닌거 같고 떨어졌을때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떨어졌을때 홧돋빛 홧돋불하는 데는 없네요 지금 보니까 떨어졌을때 홧돋불하는 데는 없어요 다시 어디론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길을 찾아봐야 된다라는건데 일단은 그래도 상황은 나쁘지 않다 어 에스트병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죽었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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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요 하나씩 탐방해봅시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우후 저거 뭐야 쟤는 무서운 놈이네 저거 나루토는 방송 예정이 없어요 미안해요 오오오 쟤 뭐야? 자 까다로운 놈 떨어졌다 와 움직임 미쳤다 진짜 멋있게 만들었네 방금 너무 깝니다 와 와 와아아아아아 이걸 죽어? 와아 이걸 죽는단 말이야? 아 아 내가 오늘 좀 핫톱불까지 무조건 찍는다 내가 진짜 저기 핫톱불까지 내가 찍는다 진짜 이후에 육천소울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우 하이엔카 브루조 뭐 괜찮아요 저리 해 어휴 물 한 잔 육천 소요 다 날렸어요 다시 못찾아요 안녕히 계세요 지하묘라는게 여기가 내 무덤이라는걸 이제 알았네 이제 깨달았어 개고소미다 아이씨 패드 튼튼한걸로 바꾸라구요? 이건 뭐 소울 없을건데 와아 이건 또 뭐야 야 저희 그냥 맞아도 간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진짜 어 이거 지금 뭔가 꼈다 마가 꼈어 마가 꼈어 완전 완전 마가 꼈네 여기 그냥 저기는 저기는 그냥 맞더라도 그냥 가고 있습니다 아 거기 피리 부는 사나이에 나오시는 여성분 이쁘더라구요 약간 진짜 나는 약간 좀 화장 안한 여자가 좋아 화장하면 누가 안이뻐 물론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을 해도 안이뿐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래도 이뻐지는 건 사실 있잖아요 근데 화장을 안해도 이뻐보이는 느낌? 화장을 안해야 이뻐보이는 얼굴 약간 좀 신기했어 처음에 보고 어냐 맞아 맞아 맞고 어 내가 뒤진 줄 알았네 화장을 안한듯 한거라고? 아 그 정도도 저거지 거의 안한거죠 내가 너무 모르나? 내가 너무 모르나 남자여서 난 이새끼 먼저 무조건 이새끼 아무리 공격당해도 이새끼 난 무조건 이새끼 말도 안돼 이렇게 터 이렇게 한데도 못 때린다고 작정하고 하는데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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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금방가 저기까지도 슬슬 패드 걱정해야 되나요 글쎄 암크 소울 샷 왜 여러분들이 암크 소울이라 그러고 다 쿠 소울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쿠 소 젠장이란 뜻이죠 야아 돌 맞고 같이 가자 돌 굴러 온다 같이 가자 얘들아 어? 이거 전력주주 바비인데 이거? 얘도 깔려 죽은거 아니냐? 개이린데 이거 살았나본데 내가 너는 죽여준다 이 자식아 이런 너무 빨리 갔었어야 됐는데 늦게 갔어 어 나이스 개나이스 개나이스 자 일로 유인해서 잡던지 잡았다 와 뭔 딜이야 아 옆에서 하나가 더 나오네 살아있는게 아니라 이게 엇박자로 나오네 다시 살아난게 아니라 와 이거 너무 어렵다 게임 진짜 잠깐만 소울 와 이 새끼 땜에 이거 아우 샹 부합이 진짜 미쳤네 이거 어 쟤도 나한테 온다 와 이거 어 잠깐만 오히려 이게 재미있지 보겠는데 이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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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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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잡았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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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이 왔어 유인해 유인해 유인하고 여기 밟아버려 오케이 오케이 이게 훨씬 낫다 와 나까지 뒤질 뻔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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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제 한마리인데 아 여기서도 잡을 수 있네 아 이거 왜 또 뒤에 쓴 날로 아이고 이건 왜 또 뒤야 그렇지 아 이렇게 잡으면 되네 아 이렇게 잡는 방법인데 오케이 이제 뭐 떨어질 일 없어요 아 좋다 오케이 잠물 먹고 어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떨어지면 진짜 나한테 욕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아마 그 다음에 영상이 있거든요 잠깐 영상 좀 볼게요 아 아 여기도 돌이 간대 여기도 돌이 간대 여기도 돌이 간대 어 이거 뭐야 템이잖아 오케오케 이게 지금 잠깐만요 아 아 와 이 부분이 어려워서 영상으로 돼있어 영상 자 다시 봅니다 오케 오케이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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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 여기서 엄청 달려 여기서 엄청 달려서 여기서 엄청 달려서 여기에 가능해 여기를 됐어어어 와 핫도폴 찍었습니다 야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됐어 됐어 그 다음에 화토불까지만 오늘 하려고 했는데 한번 보스까지 가봐 잠깐만요 보스까지 각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보스까지 아니야 보스는 다음 시간에 잡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노가다를 좀 하려고요 노가다에서 무기를 바꾸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